어디갔지? 어, 뭐야? 보물을 먹고 싶다고? 아니, 두개 갈라서 보물? 나까지 먹는 거 봐, 먹고 싶어 먹었잖아, 뭐 먹고 싶어 보물 잠깐, 보물 여기 다녀오, 이게 구야, 구야, 구 구야, 구 여러분, 오해하지 마시길, 구입니다 그건 진짜 어렵다는 거야? 이게 끝 패턴을 말해야, 이거 구야, 구 1 3 5 아, 섞어야 할까? 어, 해야 할까 패턴을 입력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1, 3 1, 3 9 아니, 1, 2, 3 1, 다 들려, 다 돼 9, 3 1 1 2 1 1 1 2 2 1 2 1 2 2 2 3 1 1 2 1 2 1 2 1 2 3 1 1 1 2 1 2 1 2 1 2 1 1 2 1 1 1 2 2 2 2 2 2 3 2 2 2 3 2 3 3